안녕하세요. 너무 예쁘다. 향. 이게 뭐예요? 향. 아, 이 아로마. 여행 업무 같아요, 저희. 우리 자리가 있어요. 뭐지, 여기? 지정석이 있어요. 하하하. 두 분, 두 분 이렇게 짝지어서 서로를 향해 좀 이렇게 바라보시는. 언니 벌써 웃긴데, 어떡하죠? 이런 거 못하는데. 시작해도 되겠습니까? 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웃으세요. 많이 두고 좀 있는데요? 고기장에서. 분위기가 좋은데요? 이거 채널A 아닌가요? 아이콘택트야. 나 좀 웃기지 마요, 진짜. 이렇게 빤히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처음이네요. 자, 선생님. 네. 이제 함께 그저 두 눈을 바라보면서. 우리 편안한 호흡을 하면서 서로를 좀 바라봅니다. 나와 함께 자주 만나고 일을 하지만 이 사람도 때로 외롭고 말 못 할 고민도 있을 것입니다. 나 이따가 어떻게 해야 되지? 이때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? 오늘 녹화 잘 못하면 어떡하지? 그때 그러지 말고. 어떡하지, 어떡하지, 어떡하지. 이 사람은 현재를 살고 있을까요? 아니면 과거를 살고 있을까요? 미래를 살고 있을까요? 우리 편안한 호흡을 하면서 상대방을 바라볼 때 내가 느끼는 지금의 이 평안을 당신에게 주고 싶습니다라는 뜻이 됩니다.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 바라보는 시선이 좀 편안해지셨으니까. 그런데 이성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점점 예쁘고요. 아까부터 느꼈어요, 솔직히.